일본에서 활동했을 때 기억나는 것은 우리 뽀빌 뽀빌 1위 했을 때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이게 우리 나라에서 가니라 이런 일본에서 1위 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입니다. 오늘은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명히 다 있었겠어요 그 나도 이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이런데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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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제 집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어